복자 도미니코 바베리 한 나라의 회계를 위하여 자신의 저온 생애를 바친 하느님이 충실한 종이었던 그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몸소 그들과 함께 고통과 시련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었으며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 불러주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1792년 6월 22일 이태리의 비테르보 근교 팔란자나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부친 주세피 바베리와 모친 마리아 안토니아 파질리 여덟째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이틀 후에 성유왕 갈멜 성당에서 용세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가난하였지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친절하였고 부드러운 행동과 처신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 1799년 6월 9일 비테르보의 주교에게 견진 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혼란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와 가정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다지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6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어 11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어린 그에게 주어진 고통과 상처는 심하였고 몸은 갈수록 세약해져 밀라노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은 가시기 시작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어두움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불행히도 농사를 짓는 외삼촌의 집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읽기와 쓰기를 겨우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사전을 구하여 이를 수십 번 반복하여 암기함으로써 학구열을 채워나갔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며 또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란 실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806년 어느 날 하느님으로부터 첫 번째 개시를 받았다.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 속에 뭉클거리는 뜨거움을 느끼며 모든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특히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갑작스럽게 이런 체험을 하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껏 경험해 왔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의문으로 다가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특히 죄인의 회계를 위한 주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책을 대하였을 때에는 가슴 속 깊이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인간의 창조성을 말살시키는 낡은 수법이며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신심조차도 그에게는 저급하고 덜 떨어진 인간의 습성이며 세상은 인간의 노력과 문학적 작품들을 통하여 개몽되고 발전된다고 믿어왔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자유로 향하여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인간을 죄의식에 쌓이게 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쯤으로 치부해 왔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사고와 편견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에서 충돌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힘과 황홀하기까지의 한 어떤 힘에 이끌리어 벅찬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 책을 읽어가는 동안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에 대한 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더욱 심화되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그로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1812년 폐망 직전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파병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젊은이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를 피하려 가진 방법을 다하였다. 그 역시도 이러한 위험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하느님께 만약 이 징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일생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이 같은 참혹한 재해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데 자신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의 기도는 허락되어 징집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비가 지나자 예전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고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려 하였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단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세상을 즐기면서 보내는 거야. 길지 않은 삶을 어렵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들처럼 그도 세상을 조금씩 즐기면서 살아갈 줄 알았다. 그는 때가 되면 자신의 반려자와 함께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직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더 깊고 오묘한 또 다른 사랑의 존재가 다가왔다. 도대체 인간의 심연을 뒤흔들어 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이 이끄심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이시다. 그는 남들처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였고 모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나 문법이라고는 황무지나 미개척지에 비교할 수 있었다. 걷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 식사하는 모습까지 전형적인 시골농부 그대로였다. 무뚝뚝하였고 사실 남보기에 볼품도 없었으며 그다지 깊은 신앙 체험이나 신심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의 나이 스무살에 초등교육에 입문하고 수도의 사제 지망자로서 교육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란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신데렐라가 왕자의 무도회에 참석하기보다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느님이 구원 계획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1814년 여름, 드디어 예수 고난회에 입회를 하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왔다. 내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또한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자신이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이교인들에게 보내지게 되리라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팔리아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의 바램대로 그때까지 선교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보내져 십자가의 성 바오레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소임을 받게 되리라고 여겼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던 그로서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의 타고난 직관령과 깊은 사고 능력은 한층 그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여 주었으며 험난하기만 했던 그의 지나간 쓰라린 상처들도 삶의 폭을 확대시켜 주었다. 1818년 3월에 로마에서 신품을 받았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바문이 있다. 이에 직면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와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아픔을 피로로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은 그곳에서 하느님과 악마, 빛과 어두움, 성과 악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인생의 명왕 고락도 농후하게 착색되어지는 것이다. 그 역시 기나긴 어두운 밤과 혼돈의 긴 여로를 통해 이제는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연맡길 줄 아는 겸손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하느님과의 영적인 교류는 그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뚜렷한 표징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깊은 고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만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날로 새로운 열의와 기쁨으로 넘쳐 있었다.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 보면 그의 마음은 항상 믿지 않는 모든 이들과 특히 영국의 회계를 위하여 극도의 고신극기를 하며 이를 진심으로 열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주님, 저는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항상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며 매 순간 새로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절더러 진흙덩이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온이 부디 그들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주님, 저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 제 자신의 평온함이나 위안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버림받은 영국과 모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회계를 위하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아버지, 저의 이 모든 바람이 당신께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당신 앞에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두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위안이나 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당신의 사랑으로 제 가슴을 태우시어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에게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끌어 갔으며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이며 완성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놓지 못한다면 주여, 이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잘남을 내세워 당신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울리심과 통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성부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찬미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에 향하여 있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거져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오로지 성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본받아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열망하였다. 이태리아에서의 그의 활동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1821년부터 1831년까지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1831년에는 피사 근처 루가에 새로 지은 수도원 원장이 되었고 1833년에는 지부장을 거쳐 남부 이태리 예수 고난의 책임을 맡은 고의 장상이 이르기까지 일에 파묻혀 살아야 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피정자들을 위한 강론 등의 말씀 선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책을 저설하는 등 그의 활동은 괄목할 만하였다. 특히 철학이나 윤리신학에 대한 그의 관심도는 대단하여 상당한 저설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명성이 차츰 이태리 전역에 널리 알려질 무렵에 그의 몸은 조금씩 조금씩 세잔해지기 시작하더니 병상에 눕고 말았다. 주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더욱더 결의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1830년 여름 그는 헨리, 트렐라울라경, 조지 스펜서, 암브로시오 필립스 그리고 조지 포드 목사를 소개받았다. 그들은 모두 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 그의 이태리에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그에게 영국에서의 성교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처음 영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위하여 재반 준비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냉대와 반대 등으로 인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최초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이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과중한 책임 등으로 영국의 선교사로 파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김이 없으시며 당신께서 몸소 모든 일을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다만 영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1836년 어느 날 영국이 필립공에게 보낸 서신을 살펴보면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여, 몸은 비로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하나 나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며 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국민의 회심을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의 노력의 결과로 1842년 2월 17일 영국의 스테포드 셔에 있는 에스튼에 최초의 예수 고난의 수도원의 개관을 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영국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냉대와 반대가 굉장하였다. 수도원이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것은 예사이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 둘씩 그들의 깊은 사랑의 지혜와 애정에 탐복하여 그가 스톤에 공소를 세웠을 때쯤에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를 기뻐하였다. 한낮에 그가 길을 걷고 있노라면 한 무리로 때를 지어 사람들이 덜 떨어진 예수쟁이, 도깨비 신부라고 야유를 퍼붓기도 하였으며 과격한 몇몇 비신자들은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를 뒤에서 떠밀어 진흙탕에 넘어뜨리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반대에 대하여 노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며 천천히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들을 위한 로사리오 기도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길을 걷고 있을 때 손에 큰 돌멩이를 치켜들고 그를 내리치려는 한 젊은이를 직면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적어도 당혹해하거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온화한 미소를 띄고 젊은이의 손을 끌어잡더니 그의 손과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바로 그것이었다. 젊은이는 그의 이같은 철신에 오히려 당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멍하게 서 있다가 말없이 고개를 푹 수그리더니 어떤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표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잠시 후 막연히 서 있던 그 청년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꿇고 그에게 기대어 어깨를 들먹였다. 꽉 부둥켜하는 그들 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주위에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하였다. 사방은 고요하고 다만 그의 잔잔한 기도만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니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성공의 존 헨리 뉴먼을 교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영국 교회사상 지울 수 없는 일이며 영국 교회사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중엔 뉴먼은 추기경이 되었다. 1845년 리틀 모호에서 도미니코 신부는 비에 젖은 낡은 옷을 모닥불에 말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어리숙해 보이고 말을 할 때마다 그 특유의 형편없는 영화와 허름한 복장은 여러모로 보아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였다. 바로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의 영국 문화의 정수이며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뉴먼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를 가톨릭 교회로 받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신부님,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벌써부터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빗줄기는 아직도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연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의 총장 신부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신부님, 뉴먼의 개종은 제가 이태리를 떠나 영국에 온 이래 가장 기쁜 일이며 그동안 제가 받았던 고통과 시련에 대한 주님의 선물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뉴먼 자신은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특별한 성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영웅적 삶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현대교회 일치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갈라진 형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이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적으로 한 곳에서 출발하였고 모두가 한 분이신 주님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분리가 아닌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그 다양성 안에서 각기 드러나는 종교적 특성을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받아들여서 하느님께 바치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영성은 뉴먼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빅가톨릭 신자들의 호응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뉴먼을 개종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두에게 단순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였으며 교계 제도 안에서 로마 가톨릭 외의 정통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를 강조시켜 주므로써 뉴먼의 개종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영국에서 활동한 기간은 비록 7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업적은 실로 놀라웠다. 영국에 세운 피정의 집과 수도원, 많은 회원의 양성과 교육, 본당 사목에 이르기까지 그가 영국 가톨릭 외의 부활에 미친 영향은 그걸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끄심과 은총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죽기 전에 이미 그는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었고 서서히 영국에서의 가톨릭 외의 부활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는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들은 그를 신비적 존재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단순하고 명쾌한 강론과 말씀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미소 가득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지혜는 실로 사자처럼 날카롭고 예리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단순함 바로 그 자체였다. 1849년 8월 여행 도중에 기차 안에서 지병인 심장병이 발작으로 인하여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역에 내려져 옮겨졌으나 머무를 곳이나 병원 등도 없어 3시간 동안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하고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니 1849년 8월 27일 오후 3시 그만 영원히 주님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모두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며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의 시신은 시튼에 있는 성 안나 성당이 안치되었으며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여 당신 앞에 그를 바칩니다. 당신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는 영국의 회심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으며 자신의 고통과 죽음마저 그들을 위하여 바쳤던 것이다. 그가 죽은 후 많은 이들이 그의 전구로 회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특히 예수 고난의 신학생이었던 다마수스는 무릎의 악성종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수도생활을 포기하여야 할 지경이었으나 그에게 강구함으로써 쾌유되었고 이태리 타란토의 치아 누라는 급상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그에게 정구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이 밖에도 그에게 정구함으로써 일어난 여러가지 기적은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이 그의 업적과 사랑을 많은 이들이 못 잊어 하더니 1963년 바오르 6세에 의하여 시복식이 거행되었고 현재 시성 준비 중에 있다. 오늘날 교회 일치운동이 새로운 문제로서 대두되고 심각한 사태까지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대한 사도 복자 도미니코 바베리의 시복식은 무한한 하느님의 은총이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적 표징이고 모범인 것이다. 비록 그는 같지만 그의 사랑과 외침은 모든 영국인들과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오늘도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으며 많은 성교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